림프전의 전이 안녕하십니까?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김미현입니다. 암의 진행 정도를 병기라고 합니다. 폐암의 전이는 림프관이나 혈액을 통하여 폐지게 되며 우선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하게 되고 몸 전체로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흔히 전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뼈, 뇌, 간, 부신 등으로 이런 장기로 전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암을 처음 진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직 진단 후에 변기를 결정하고 각 변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폐암의 변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암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세포의 크기에 따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누고 비소세포 폐암은 1에서 4기로 변기가 구분되지만 비소세포 폐암은 급속히 성장하여 조기에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제한 변기와 확장 변기로 나누게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1, 2기는 수술을 시행하고 비교적 서서히 진행함으로 조기 발견 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술 결과에 따라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기는 환자들마다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위치나 형태도 다양해서 치료 전략도 매우 다양한데요. 수술에서부터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4기는 수술이 어려운 상황으로 항암치료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면역치료, 표적치료제, 그리고 기존의 세포독성 화학유법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치료 전략을 다양하게 짜고 있습니다. 소세포 폐암은 악성도가 높고 빨리 자라는 암으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높습니다. 초기에 임파선까지 전의가 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경우만 수술이 가능하고 대부분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습니다.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해야 폐암을 전부 제거할 수 있을 때는 한쪽 폐 전부를 절제해내는 전폐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폐압 절제술은 폐의 한엽을 제거하는 수술 방법으로 암이 폐의 한엽에 국한되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양엽 절제술의 경우는 폐의 두엽을 한 번에 제거하는 수술로 엽절제술의 일종이고 우측 폐에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암이 폐의 두엽에 걸쳐 있거나 양엽으로 통하는 기관치나 혈관에 암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쇠기 절제술이나 분절 절제술은 암이 매우 작은 부분에 있고 폐 기능이 좋지 않을 때 제거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폐암이 아주 초기인 경우나 아주 적은 부분에만 암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항암치료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항암제를 주사나 경구로 투여하는 전신치료입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는 종류마다 투여되는 방법, 투여기간, 투여주기, 부작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태에 적합한 항암화학요법이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는 항암치료 후 2, 3회마다 흉부전산화 단층 촬영, 전신골스캔, 뇌 MRI 등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치료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신다면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항암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성 폐암에서 세포독성화학요법이 주된 치료였으나 치료 성적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따른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의 장애가 되어왔습니다. 최근 분자생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생물학적 기전을 억제하여 치료 효과의 상승 및 부작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기념을 가진 약제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에는 대표적으로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폐암에서의 대표적인 약제로는 EGFR 돌연변이와 알크 유전자 변이, 그리고 로스원 유전자 변이가 있습니다. EGFR 돌연변의 경우는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약물인 상품병으로 1세대 이레사, 타세바, 그리고 2세대 지오트리프, 3세대 타그리소가 있습니다. EGFR 돌연변이 억제제를 사용하다 내성이 생겨 병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조직검사 또는 혈액생검을 통하여 T790M이라고 하는 내성 유전자 변형이 확인되면 3세대 약물인 타그리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크 유전자 변이는 폐선암의 4% 내외에서 발견되며 알크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알크 억제제로 젤코리, 알레센자 등이 알크 양성 폐암 환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1% 내외로 아주 드문 로스원 유전자 변이도 젤코리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생겨난 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인지하고 공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세포는 PD-L1이라는 표면 단백질을 만들어내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면역관문 억제제는 이 PD-L1이라는 표면 단백질을 무력화시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정확히 인지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용하여 암세포를 치료하기 때문에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어 고령 환자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며 효과 지속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전자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소세포 환자에서는 PD-L1의 발현 여부에 따라 키트루단, 디센트릭, 옵디보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분자 표적 치료제 및 면역관문 억제제는 무작위 환자에게 쓰일 경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적절한 환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검사에서 얻은 검체를 이용하여 분자 유전학 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환자 몸 밖에서 여러 방향으로 암조직에 직접 쏘아 치료하는 암치료법입니다. 방사선은 정상조직보다 암세포에 더 큰 타격을 주는 속성이 있으며 또한 여러 방향에서 암세포만 설량을 집중하므로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죽이거나 또는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결정하더라도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치료를 위하여 치료 부위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모의치료,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과 치료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의 상태와 전의 여부 정도에 따라 방사선 종량학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방사선 양이나 치료 횟수, 기간 등이 정해지며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회씩 시행하여 약 5주에서 7주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됩니다.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금연이며 간접흡연도 가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흡연은 폐암의 강력한 위험 요인이므로 금연으로 폐암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장 위해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체내 대사작용과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